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어의 음음문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요. 프랑스어의 애트동사 문장의 음음문 만들기 편인데요. 이 음음문 만들기는 특히 쉽습니다. 여러분, 역시 깜짝 놀랄 만큼 쉽고요. 프랑스어 문장 만들기 중에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음음문 만들기 방법이 세 개가 있다는 것.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개니까 세 개 다 배우려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셋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기억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더 쉬운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문장을 한번 보시죠. 쯧의 어고라는 표현입니다. 어고는 무슨 뜻이냐? 해피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문장이 좀 어색하죠. 음음문으로 만들어야만 적절한 문장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음음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짠! 자, 보세요. 뭐만 생겼죠? 물음표 하나 생겼죠? 물음표 붙이면 음음문이 됩니다. 물론 읽을 때요. 평소문이라면 어고 라고 낮춰 읽고요. 음음문이라면 어고 라고 올려 읽겠죠. 자, 이렇게 올려 읽어서 음음문을 만드는 것. 이것은 사실 프랑스어만의 특징은 아니죠. 영어에서도요. You are happy 하면 평소문이고요. You are happy? 라고 올려 읽으면 당연히 음음문이 되긴 돼요. 자,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특히 이것을 첫 번째 음음문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에서보다 더 공식적인 음음문으로 인정받습니다. 영어에서는 꼬리만 올려서 음음문을 만드는 건 진짜 문장으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것은 그냥 구어체다 라고 말하는데 프랑스어에서도 역시 구어체로 편하게 만드는 격식없는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영어에서보다는 더 인정을 받는 공식 표현이다. 공식 구어체 표현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편하게 말할 땐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앞에다가 ask라는 표현을 하나 붙여줍니다. ask는요. 음음문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식이죠. 너는 행복하니? 라고 말할 때 맨 앞에다가 의문문 너는 행복하니? 라고 앞에 의문문이라는 ask라는 표현을 하나 넣어주기만 하면 이것으로 역시 의문문이 됩니다. 의문문이니까 맨 뒤에 이 물음표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프랑스어의 의문문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물음표만 붙이거나 ask도 붙이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정중한 표현일까요? 당연히, 당연히 귀찮지만 붙여주는 것이 더 정중한 표현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앞에 ask를 붙여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시작하자마자 어? 이게 의문문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위주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정중한 표현입니다. 맨 뒤에 물음표만 붙여주는 방식은요. 나는 일단 편하게 말해놓고 사실 이거 의문문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붙여주면 끝나는 방식이죠.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말하기 편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구어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의문문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요. 자, 약간의 변형이 필요해서 자, 위아래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는 띠에였던 것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렇죠. 자리를 앞뒤로 바꿔서 앳띠를 맞춰주면 됩니다. 앳띠. 자, 원래는 뭐였는데? 띠에였는데 앳띠로 바꿔주면 이것 역시 의문문이 되죠. 앞에 ask를 붙여주면 어색하죠. 이미 이것을 바꿔줌으로 해서 어? 앳띠? 왜 띠로 시작하지 않고 애로 시작했지? 아, 의문문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미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앞에 ask까지 붙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물음표는 뭐 당연히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띠에를 앳띠로 바꿨으면 의문문 만들기 위해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기념으로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앳띠어고 라고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문문을 만든 방법을 배워봤는데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의문문 방식은 뭔가요? 자, 역시 그냥 꼬리만 올려서 주는 것이죠. 꼬리만 올려서 말해주면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두 가지도요. 그냥 ask를 붙여주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띠에를 앳띠로 바꿔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앳띠로 동사 문장의 의문문 만들기를 배워봤지만 앳띠로 동사 문장 말고 이후에 진도가 나가면 다른 문장의 형식도 있습니다. 거기서 의문문을 만들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자, 똑같이 이 세 가지 방식이다. 세 가지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문 만들기는 전체 프랑스어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